청담 유학원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오하이오주의 우수한 가톨릭 대학교인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턴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1850년 개교하여 1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데이턴 대학교는 5개 단과대학에서 약 11,0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수준을 가지는 탑 50학교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졸업생 취업률이 96%에 달하는 취업의 명가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위치한 도시인 오하이오주 남서부에 마이애미 강 뉴욕의 데이터는 인구 80만 명의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리스트에 항상 꼽힌 곳이며 라이트 형제의 고향으로 비행기의 탄생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의 발상지로서 항공과 관련된 산업들이 도시 전체에 걸쳐 발전해왔으며 항공유산 국립역사공원의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기부터 나사 우주 왕복선을 볼 수 있는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도 위치해 있으며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내에 위치한 분 쇼프 디스커버리 박물관 고고와 공원 등에서는 데이턴을 꾸준하게 찾는 관광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템 커리어를 위한 미국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 비행산업 의류 및 교육 분야가 도시를 대표합니다. 데이턴 대학교는 가톨릭계 종합사립대학으로 오하이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으로 인문과 경영, 교육, 공대, 법학을 가르치는 단과 대학에서 80여 개의 학사와 20여 개의 석사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스터디즈 전공을 미국에서 최초로 제공한 대학교로 학생들에게도 큰 신경을 써주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엔지니어링 연구 지원을 받는 미국 가톨릭 대학교 1위에 랭크되었으며 117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어 학생들이 최상의 연구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꾸준히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는 지애비에이션과 에모슨의 연구시설이 있어 전문가와 함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업과 함께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미국 최고의 50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데이턴 대학교는 전체 수업의 5% 정도만이 50명이 넘는 규모의 수업을 하며 대부분의 수업은 1대 15 정도의 소규모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진 간의 교류를 확대하며 규모가 대형 대학처럼 크지는 않지만 기숙사를 비롯한 학교 시설이 효과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프린스턴 리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약 90%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이턴 대학교는 학사, 석사를 위한 패스웨이 과정을 제공합니다. 다이렉트 입학은 GPA 3.0, TOEFL 80점 이상이 요구되며 GPA 2.5와 TOEFL 60에서 68점대의 학생들은 2에서 3학기간의 패스웨이를 거쳐 학부 입학이 가능해집니다. 석사 또한 GPA는 학사와 비슷하지만 TOEFL 점수가 최소 74점에서 90점까지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5, 8월 학기로 입학이 가능하며 연간 학비는 본과 기준으로 약 4만 4천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